안녕하세요. 정치평론하는 곽동수입니다. 이 드라마나 소설을 쓰는 분들은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뭔가 좀 새로운 거 하려고 하는데 모든 연애 소설들은 세익스피어가 다 써버렸기 때문에 뭘 갖다 써도 비싸다. 이렇게 하늘 아래 새로운 걸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구분지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4.19 기념일을 보내면서 혁명이라고 했던 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우리 민주화운동이 어떤지 그래도 저희같이 정치평론하는 사람들 간당간당하게 얘기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이렇다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따져보면 든든한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켜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에 또 다른 계층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참 듣기만 해도 짜증나는데 오늘 제가 두 분 모시고 정치클리핑에 이어서 말씀드리려는 게 민주유공자법 재정 관련된 얘기가 필요합니다. 정확히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인데 이 부분이 참 애매하게 돼 있어서 사람들 피곤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온갖 루머들을 통해서 돈 받아가려고 그런데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얘기 좀 짧고 임팩트 있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출연자분이 멀리 오늘 오래 기다리셨는데 일단 조인식 선생님부터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좀 가까이 앞쪽으로 써주시고요. 마이크를 좀 당기시면 되겠습니다. 긴장하신 것 같은데 편하게 하세요. 네. 그렇게 좀 긴장이 되네요. 저는 박종만 열사라고 해도 될까요? 그럼요. 박종만 열사 처인 조인식입니다. 지금 현재 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 주로서 유가협이라고 하는데 부회장을 맡고. 네. 주로서 유가협으로 하고 있고 거기서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이창훈님이십니다. 웃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 앞에서 지하철 9호선 5번 출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 총괄실장을 맡고 있는 이창훈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열사하게 되면 무슨 얘기하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오래됐습니다. 84년도에 있었던 일. 부근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네. 돌이켜보면 하여튼 가슴 아픈 일인데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마음을 다잡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남편은 작은 아이가 77년에 출생을 했는데 그 년도에 면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계속 본인 사업을 하다가. 그런데 그때서부터 한 전체적으로 84년까지 전부 다 한 건 아니고요. 한 3년 좀 넘게 실제로 택시 쪽에서 일을 한 거는 3년 좀 넘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부터 계속 뭔가 이렇게 좀 제 부인의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바른 말 잘하고 뭔가 잘못된 거 못 보고 넘어가는. 그런 성품을 가진 남편분이 밖에 일하시면 답답하죠. 정의감에 불타서 사는 사람이고 약한 자들이 어려운 걸 못 보고 그런 사람이라 좀 마음이 항상 좀 조마조마했는데. 그리고 한 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끝까지 실행을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당시 민견고통이라는 곳에서 노조 관련된 일을 노조 복지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해고를 하죠? 아니요. 본인이 해고당한 건 아니고요. 이제 경신이라는 곳에서부터 노조 활동을 쭉 했었어요. 했는데 나중에 맨 나중에 한 게 민견고통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도 중간에 저랑 자꾸 그 부분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다 보니까 제가 못하게 막았을 때 막아서 그만뒀다가 또 다시 막게 되고 이렇게 해서 조합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마 본인이 저한테 지금 좀 그 생각을 해보면 그때 나 당신은 그거를 저서를 왜 나한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이 아마 본인 자신을 개벽장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를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웃기는 얘기지만 자꾸 그걸 제가 노조 활동을 못하게 하고 하니까 저더러 빗대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 때문에 큰일을 못한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택시 운전하면서 큰일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없는데 큰일을 못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개벽장군 부인은 가족을 처하고 나가서 싸워서 이겨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는 내 바지까랑이를 잡고 늘어져서 나는 내 할 일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되고 노동운동이 왜 그렇게 어렵지 아시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은 거의 40년 전 상황입니다. 40년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터무니없는 구실로 어떤 노조 사무장을 해고시키는 일이 발생하자 거기에 대해서 세 분이서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농성에 들어갔었는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아니요. 갑자기가 아니라 그 전날, 그 농성 들어가기 전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계속 그 노조 문제 때문에 거의 집에 안 들어오고 회사에 많이 기거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집에를 별로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전날, 단식 들어가기 전날 저한테 두꺼운 옷, 그때가 11월이잖아요. 11월 말이니까 속옷하고 두꺼운 잠바 이런 걸 챙겨달라고 해서 제가 갔었어요. 갔었더니 그걸 목욕탕에 가서 갈아입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아마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잘 돌봐주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 엄마, 그때 엄마가 칠순인가 아마 그 정도 됐을 건데 엄마 얘기를 하면서 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런 생각까지는 제가 못했었어요. 왜 저러지? 그랬더니 본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내일서부터 단식에 들어간다 얘기를 했어요. 11월 29일 84년입니다. 저녁에 저녁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런데 그 사람이 배고픈 걸 못 참아요. 배고픈 걸 못 참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며칠을 할 거냐 했더니 며칠이라는 건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지 말고 배고픈 걸 못 참으니까 그냥 한 2, 3일만 해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식 철야 농성을 84년 11월 29일에 시작했습니다. 부당해고 노동자, 그를 보호하고 다시 복직시키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불과 이틀 만에 저녁에 8시 30분경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잠시 동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무실에서 꽝 하고 문이 열리면서 온몸이 불덩이가 된 그 당시 나이 36살인 박종만 열사가 나와서 그날 저녁에 8시 30분경에 세상을 떠나셨죠? 오전에 분신을 했고요. 오전에 분신을 했고 오후 8시 반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29일날 밤에 회사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저한테. 저기 지금 저러고 바깥에서 저 추운데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와서 가족이 와서 설득을 해서 데려가라.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으로서 설득이 되려고 했다면 그 자리에 앉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 잘 모르지만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없다. 없고 회사에서 부당노동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철회를 시켜라. 그 사람은 이미 가족이 아닌 회사의 사람으로서 자기가 노조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걸 가족으로 일로 만들지 마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난 모든 일도 가정적인 게 아니라 당신들 회사의 책임이고 당신들 책임이다. 당신들이 책임져라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84년도에는 노동 행위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되지 못했고 노동운동도 없던 쪽인데 사측이 워낙 힘이 셌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항하면서 분신했던 박종만 열사. 이천훈 실장님 일단 다른 것보다 그 당시 84년이라고 얘기하면 거의 40년 전이니까 이 당시에는 이게 정말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어요. 요즘 세대들은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게 결코 낯설지 않은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국회 앞에 한번 와보시면 정말 무슨 돋대기 시장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별금지법,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또 보수 쪽에 있는 그런 같은... 며칠 전까지 김진태가 또 거기서 시위를 했었죠. 그런 식으로 엄청납니다. 요구사항이. 그런데 84년도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전두환이군요. 전두환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순간 바로 끌려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그런 불평등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없고 또 택시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대공장이라면 좀 다른데 소규모 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누군가 회사 측 잘못을 이야기를 하면 바로 심지어는 빨갱이 이유도 아닙니다. 바로 끌려가서. 저는 북한 예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는 내내 빨갱이랑 꼬리패가 붙어다닙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박종만 열사가 최고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그 자식도 있고 말씀하신 그런 어여쁜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던 것.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 민족민주열사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에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꼭 필요했던 운동을 했던 분들 그러면서 스스로 혹은 자위반 타위반 생명을 끊게 됐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대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4.19 혁명도 그때는 철없는 학생들의 움직임이라고 했던 게 사실입니다. 명예찾는 데 한참 걸렸고 5.18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8.7년 6월 항쟁 그 즈음을 비롯해서 앞뒤에 몇 년간은 뭔가 전조가 깔려있게 마련입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되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유가협이 지금 일을 해오고 계신 거죠. 그렇죠. 지금 초창기에 사무국장을 또 하셨습니다. 유가협의 사무국장을 하셨고. 창립 초기에. 네.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가 알아주는 민주국가인데 뭐가 필요해서 무슨 법을 만들어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기는 해요. 민주유공자법이라고 하는 거. 이게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처럼 8.7이나 그 앞뒤에 있었던 사회운동까지. 그러니까 민주화에 기여했던 분들을 제대로 대화하자. 이런 법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보훈에 보면 보훈처에서 보훈의 개념으로 적립한 걸 보면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국가의 전쟁이나 아니면 공직에 있으면서 공헌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유공자라고 한다고 이렇게 명명을 해놓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국가 공직에 있던 전쟁에 참여 거의 90% 이상, 99%가 그런 분들로 채워져 있고요. 독립운동 하신 분들. 우리나라 국가유공자가 한 100만 명이 좀 못 되는데 1만 5천 명이 독립운동 유공자로 계시고. 입증하기도 힘들고 그것도 잘 안 받고 놀란 거리가 있죠.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민주유공자는 4.19 혁명 시기에 돌아가신 분들. 그다음에 5.18 광주 확산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 한 4천 명 민주화 유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따져보면 1960년대부터 거의 90년대까지죠. 이 한 30년 가까이 되는 기간도 꾸준하게 민주화운동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요. 그게 지금 초석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계신 분들은 사실상 민주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자로만 이렇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이건 뭐 성골, 진골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좀 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공자법이 혹 통과된다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어떤 무슨 보훈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라는 유가족은 없을 거예요. 네. 혜택. 네. 혜택을. 기본적으로 아마 보험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하겠지만. 그런데 저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안 들리나요? 네. 좀 가까이 있습니다. 네. 제가 제일 왜 유공자가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저희 남편의 올골은 명예회복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저와 제 자녀들은 빨갱이가 됐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 아이들이 8살, 10살이에요. 아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손자들이 8살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는 빨갱이라는 딱지를 띄워주고 싶어요. 제가 한참 힘들게 싸워왔던 게 80년도인데 저는 동네에서도 누구 하나 저한테 말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집 앞에는 맨날 경찰들이 와서 잠복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없을 때 아이들만 있는데 와서 다 뒤지고 수색하고 아이들 겁박하고 그런 세상을 살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계속 빨갱이 자식으로 빨갱이 부인으로 남아있는 거는 제가 죽기 전에 저는 그 딱지를 띄고 싶어요. 제가 숨지기 전에. 그런데 그 왜냐면 그 사람이 싸워서 돌아가신 부분이 국가를 전복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에 대해서 권익을 보장받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빨갱이가 돼야 되는지 빨갱이로 칭해져야 되는지 저는 지금도 그거를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운동을 하고 잘못된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흔히 떠오르는 게 박종철 열사나 그 밖의 이한열 열사 떠오르죠? 간단하게 제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보훈법에서 유공자로 인정하신 분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태풍 빌런인가 한 몇 년 전에 엄청난 태풍이 와갖고 공무원이신데 태풍 피해를 줄여보려고 길거리에 쓰러져가는 이런 것들을 치우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그분 가족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보훈처에서는 반려가 됐다가 행자부에서 다시 심사를 통해서 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걸 한 기사로만 봐서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당연히 유공자가 돼야죠.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 더 큰 가치인 민주주의 우리나라에 노동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사회의 어떻게 보면 볼간,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희생됐던 박종철 열사나 이한일 열사 같은 경우 지금 국가가 보훈 대상으로 민주유공자로 취급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자로만 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6월 기념식 때 국가훈장을 줬던 일만 있지 아직 유공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고발 뉴스에 이상호 기자 같은 경우 이한열 재단 만들고 해나가는 거 해가면서 같이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건데 우리는 보면서 이제는 다들 알고 있지만 87년 60항쟁이나 이런 쪽들을 집어넣을 때 다 제대로 처우됐겠지 했는데 아닌 거로.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다 돼 있는 걸로 알더라고요.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이게 공수처만 한 20년 떠돈 게 아니라 이 관련된 민주유공자법 자체가 20년 넘게 국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통과는 안 되고 있는 거죠. 물론 법은 20년인데요. 민주유공자, 민주화운동 했던 희생당한 분들을 국가에서 예의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그때 어쨌든 군사독재정권을 물리치고 직선제를 통해서 했으니까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그 해만 해도 이한열이니 박종철이니 여러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을 예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올해가 35주년입니다. 35주년이 되도록 국가는 그들에게 제대로 된 어떤 예구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요. 이제 6월 10일이 되면 국가에서 기념식을 합니다. 거기에 윤 당선자가 대통령이 돼서 참석을 할 겁니다. 이번에 4.19 탑에도 갔대니까. 그 나오는 순간 지금 이 현실을 안다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국가로서 기념식을 챙긴다고 하지만 그건 허울뿐인 기념식이 되는 거죠. 국회에서 어떤 법을 발의한다고 하는 건 국회의원들의 자기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표명하지만 사실 발의했던 것만 따지지 통과됐던 여부는 잘 따지지 않습니다. 웬만한 법은 임기 내에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대충하고 있는데 결국 어찌 됐건 35년 전부터 논의가 돼 있었고 그리고 지금 20년째 법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민주유공자라고 돼 있는 분들은 4.19까지 보통 포함이 돼 있는 거고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있었던 수많은 사회운동과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대우하는 법이 없다. 그 이유가 예산 때문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힘당이 전신이 어디입니까? 옛날로부터 공화당서부터 쭉 내려온 그 세력이잖아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당명만 바뀌었지. 그럼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 정권, 자신들의 본 실체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 외로 상대당들, 지금 더민당이고 옛날에는 열린당이고 쭉 그렇게 올라가겠죠. 그 사람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유불리를 따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이 본인의 어떤 본인의 문제라면, 본인의 직접적인 문제라면 그렇게까지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방관이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것과 또 요직을 거쳐서 국가의 모든 요직을 거쳐 있는 사람들과 하물며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까지도 수혜자들 아닙니까? 그 돌아가신 분들의 피와 땀의 결과 가족들의 헌신과 그다음에 또 국민들의 열망에 의한 촛불의 어떤 민심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정부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건데 왜 저렇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제대로 자리매김을 안 해주지? 저는 유가족으로서 굉장히 서운한 게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열매는 다 따먹었잖아요. 저희들한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달라는 게 아니고 올바로 명예회복을 해달라는데 유공자라는 세 글자 우리가 집을 달라고 그럽니까? 밥을 달라고 그럽니까? 돈을 달라고 그럽니까? 박정희 시대 때는 검찰이 정보부의 하수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권력의 하수인 그땐 다 권력의 하수인이었죠. 그런데 지금 검사 출신이 대통령도 되고 의원도 하고 여러 가지 국가의 주요 지책을 다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민주주의가 된 거고 군사 정권이 물러났기 때문에 검사들도 대통령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다 까먹고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유공자가 너무 많아지면 어떡하냐? 그렇게 해서 실제로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19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사망했거나 혹은 장애를 입어서 생활이 어렵거나 하는 분들은 유공자로 대우해주자, 예우해주자. 이건 당연히 민주시민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해서 그 전까지 가볍게 가담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빼고 한 범위를 한 800여 명 정도로 줄여서 법안을 내놨다 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2020년도에 우원식 의원이 법안을 하나 냈었습니다. 관련돼서 통과될 뻔했었는데 그 다음에쯤 될 때 갑자기 우리 모두 잘 아는 서론위원이 또 이것저것 했고 법안을 발의해요. 그러니까 서론위원이 좀 더 세죠. 그래서 그 법안이 통과될 법하다가 그때 보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그게 또 갑자기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안을 내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한 참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이런 거 되면서 이런 식으로 한 20년 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론위원님도 좋은 뜻으로 법을 낸 건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 보궐선거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법을 내서 국민들한테 무슨 셀프법이니 이런 비판을 받... 그러니까 그들 저쪽에서 얘기하게 되면 유공자라고 그러고 돈들 나눠먹게 하고 있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죠. 거기 비판이 이제 두려우셔서 이제 폐기를 했던 건데 저희들은 다 되면 좋죠. 그런데 이제 20년 동안 안 되다 보니까 우선 이제 사망 또 상의 되신 분들만 우선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한 거고요. 유공자법 제정에서 열심히 싸우시던 분도 한 분 계셨다고요? 배은식 여사님. 아, 한열이 어머니. 어머니 얘기하시네요. 명예회장으로 계시다가. 이한열 여사님 어머니. 1월 달에 돌아가시고. 그런데 보면은 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는 그들의 마음에 그게 없는 거지 예산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2, 3만 명 정도 되면 얘기가 돼요. 그리고 한 5,000명 되게 되면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안을 정리하고 다져지면서 합쳐도 1,000명이 안 되는데. 지금 실제로 사망자는 136명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따져보면 이 1,000명도 안 되는 인원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인구가 얼만데 민주화를 위해서 기회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한열 열사 어머님이 왜 거기 가서 대우를 해달라고. 아들의 명예 찾고 있는 게 누구 볼 때 다 명예회복 되지 않았어?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유공자가 되고 아니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이 살면서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있게 되는데 저는 너무 궁금하던 게 제가 저는 80층년대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이크 한 번 잡았다가 두들겨 맞고 깨보니까 총로서 있어요. 저는 나쁜 짓을 한 것도 없고 소심했었고 안 믿으시겠지만 저 대학 때 되게 소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다녔었는데 제 친구들이 하나 둘씩 뛰어내려서 죽고 다치고 저희는 또 박래전이라고 학교 다닐 때 보면서 충격이 너무 컸죠. 그런 걸 직접 경험하면서 어리없는 일들을 벗긴. 지금은 당연히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영화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공자는 아니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136명인데요. 그 명예회복, 그 명예 관련자로 만든 사람이.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보면 부모님이 지금 몇 분 안 계세요. 그리고 거의 다 청각으로 갔어요. 거의 다 청각.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 사람들, 부인과 자녀가 있는 사람이 저하고 한 두세 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청각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갈 게 없어요. 그리고 이미 부모님들도 돌아가셔서 몇 분밖에 안 남아 계시고. 그러니까 저쪽 당에서, 국짐당에서는 자녀까지 혜택 주고 국가유공자 하려면 하는데 자녀가 없어. 돌아가시고 젊은 날에, 스무살에, 많아야 서른 몇 살에.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그때 10살, 8살짜리들이 지금 48, 46이에요. 각자 자기 삶 충실히 살고 있습니다. 받을 게 없어요. 우리가 달라고 싶지도 않지만 저희들한테 줄 것도 없어요. 명예회복 하나 해달라는데. 명예회복을 해서 주변에서 뭔가 저도 제가 키워보는 게 제가 한동안 활동을 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딸내미가 갑자기 시비라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데 제 바깥의 포지션이 보수들 보기에는 빨갱인 겁니다,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 5년간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다가 나와서 다시 정치평론하고 제가 바라는 건 상식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가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제대로 정립이 돼야 되냐면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이게 어떤 역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끌어간 역사인데 역사가 올바르게 제정이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것이 증명이 안 된다면 그다음에 그것을 제대로 제정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끌어갈 그 많은 미래 세대들이 또 언제 어느 때 알 수 없는 그 세대들이 국가를 위해서 애국을 하겠어요? 자기 몸을 던져서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더 전제로 해서라도 이건 분명하게 국가에 전립을 시켜야 됩니다.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에 제대로 유산으로 남겨야 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 역사에서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 민주화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 이런 말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 법이 제작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그 당시에 택시회사들이 다 조금조금했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 분신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게 되면 그야말로 전국에 있는 택시회사들에 영향을 다 미칩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되고 사측에서도 그렇고 정리하자면서 누군가가 나서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2022년의 시각으로 보는 것과 40년 전, 35년 전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지금 청와대 이사라는 말도 안 되는 이벤트로 천억 이상 쓰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거 꼭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 땅의 민주화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외면하거나 법안 통과하는, 지금도 법률안이 올라가는 있습니까? 지금 정무위에 계류되어 있고요. 그리고 법안 심사 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정무위가 느리기로 소문난다. 논의를 하려면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된대요. 쪽수의 문제가 아니라 안건으로 올리려야 그 일정이 안 잡혀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는 저희가 작년 6월 달부터 1인 시위를 했는데, 국회 앞에서 작년 10월 달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간사 간에. 그래서 저희들이 통과를 받고, 야, 이제 안건에 상정이 되면 곧 통과가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국힘당 쪽에서 지도부에서 반대를 한다고 올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천막 농성장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벌써 천막 농성만 200여 일을 가까이 되는데. 작년 10월에 정무위에서 통과하기로 얘기가 됐고, 김기현을 포함한 원내 지도부가 국힘당에서 예상대로 반대를 했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 법안을 처리하고 계시던 이안엘로서의 어머니가, 변신 여사가 1월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3월에 대선을 졌고. 이게 웃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씁쓸해요, 마음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민주유공자법만 통과시켰으면 선거에서도 이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족의 입장에서 그 많은 공과를 가족들이 가져온 건 하나도 없고, 그냥 계속 홀대를 받고 빨갱이라는 치부를 받으면서 견디고 있는데, 그 많은 공과를 다 수혜를 누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요, 그게. 그 사람들은 무신경하게 한마디씩 툭툭 던져가면서 그냥 저런저런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TV에 원없이 출연해 봤었습니다. 그랬는데 유튜브를 요즘 하고 있으니까 유명해질려고 유튜버이냐. 이런 얘기하면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그런 말 던졌으면 되게 많습니다. 돈 벌이 좋다면서요. 잠 못 자고 밤새서 지금 이 방송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그런 얘기하는 게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집에서 아버지가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흔히는, 아버지가 택시 운선하다가 갑자기 분신했다며. 술 드셨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빨갱이라 표현하셨지만 그 자식들이나 자손들에게 이어나가는, 지금 자제분들도 40대가 넘어섰다고 얘기하게 되면 그 자식의 그 자식도 밑에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 걸 따져보면 너희 할아버지는 1980년대 정말 어려운 시대 때 택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부당한 해고를 막기 위해서 저항하다가 스스로 정말 참지 못하고 36이란 젊은 나의 세상을 떠났어. 너희 할머니가 어렵게 아빠, 엄마를 키워왔고 라고 얘기를 해나가면서 이건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집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법안에나 통과 못 시키고 핑계가 돈 가져가서 안 된다, 자회해서 안 된다, 이거 통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해와동에 가면 이승만 전 대통령 독재자 생가가 있지 않습니까? 생가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해. 이화장. 거기 곳곳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화장 앞에 가면 독립유공자의 집이라고 명패가 붙어있어요. 하여튼 국가유공자가 되면 아파트 같은 데도 국가유공자라는 명패가 붙는데 그런 이승만 같은 독재자도 독립유공자를 자랑스럽게 내세워서 붙이고 있는 걸 보아도 속이 터지는데 지금 우리 정말 실질적으로, 그건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우리 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채로 오로지 목숨 하나, 생계의 유일한 목숨 하나를 버리면서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딴 거 없습니다. 그런 놈들도 거기다 붙이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크게, 큰지막하게 그냥 풍선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날려서 이 민주화의 공로를 세운 분들이 우리 아버지다. 이런 소리를 내고 싶은 거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3일 전인가? 잠깐 제가 마음이 먹먹한 때가 있었어요. 우리 지금 제가 이제 소녀딸, 6살짜리 소녀딸을 보고 있는데 이제 추도식에 가니까 알아요. 거기 박종문 할아버지가 묻혔다는 걸 알아요. 본 적도 없는 할아버지가. 그런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지 친할아버지 얘기를 한 3일 전에 하면서 할머니, 왜 박종문 할아버지는 땅에 묻혀 있는 거야? 돌아가셨어. 왜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말을 못했어요. 아무 수를 못했어요. 애한테 설명을 해줄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 수를 안 했더니 할머니,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 아니. 그럼 사람하고 부딪혀서 돌아가셨어? 그런데 나는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치. 말을 못했어요. 진짜. 왜냐하면 애한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럼. 그거를. 그래서 새하야, 할머니 마음 아프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마라.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비단 이것이 우리 가정만의 문제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법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필요한 겁니다. 정말 법으로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오셨던 분들, 손녀에게, 손조에게 얘기할 수 있는 유공자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왔고 할아버지가 먼저 가셨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도 80년대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저도 감정이 좀 격하게 올라오는데 시장님, 아무리 저 주시죠. 어떻게? 이 법 통과하려면 저희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청와대 청원판도 없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 뭐 해봤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공은 지금 국회 앞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여러 방송국을 이렇게 두드렸는데 오늘 이 시사타파에서 이렇게 긴 시간을 다뤄주고 계세요. 다른 방송국도 고마워는 게 맞지만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기자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뭐 전태일이 아직도 아니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게 방송, 언론 이런 데서 저희들을 좀 다뤄주셨으면 해요. 물론 우리 기자님들은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 모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또 민주화운동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송의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농성장이 연로하신 아버님 80 전후하신 분들이 농성장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성장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주셔서 좋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국힘당도 생각을 좀 바꿔서 이게 자신들의 과거를 털어내는 문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법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4.19 묘소도 가고 5.18 묘소에도 가고 4.3, 지난번에 4.3 기일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게 거짓이 아니려면 이 민주화운동 법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인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으로서는 저희로서는 최고입니다. 그렇죠. 인정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또 저희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울겁게 자리매김을 해주면 본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전신에 대해서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잖아요. 자유민주주의는 이미 저희들이 다 해놨는데 인정해서 그걸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하겠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부터 먼저 성적을 과제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씨가 입을 열 때마다 자유민주주의보다 집단이기주의만 떠오르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원인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시고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특히 이한열 열사의 어머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농성에 참여하셨었습니다. 20년이 넘은 법안입니다. 재보궐선거한다고, 대선한다고, 혹시라도 민주당이 또 누구한테 퍼준다 소리 들까 봐 주눅 들었던 민주당 의원님들 각성 좀 하십시오. 우리 제발 사람답게 살면서 누구 억울하게 빨갱이 하거나 성질 나쁜 사람 취급받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민주당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나와주시는 분들이 더 이상 방송에서 호소하지 않아도 당연히 대화할 건 하고 사는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돼야 이게 세상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제가 유가족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이 저희는 통과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싸울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싸움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하여튼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어요. 목숨을 내놓고 싸움을 할 것이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싸울 것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국힘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취임 전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인데. 하여튼 이런 분들이 이 법에 대해서 진짜 마음을 깊이 새겨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에 정말 나오고 싶으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남양주 시장에 달라고 애쓰시는 최민희 후보님이신데요. 최민희 후보님께서 이 문제에 관심 갖고 계셨고 노영희 변호사도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가 또 정치화팀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한가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보십사하고 방송 전입니다. 제가 이거 요약해서 곽동수 TV의 짤로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퍼날라 주십시오. 요즘 저희가 많이 부탁드리는데 그만큼 절실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곧 윤 씨가 대통령이 되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라지고 집단 이기주의에 한동훈이 법무장관하겠다고 설치는 꼴을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셨던 수많은 영령들이 저희가 언젠간 뵙게 될 텐데 면목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에 저는 이번만큼은 진짜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제가 내일 뭐 다른 기회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몇 명 만나러 갑니다. 진짜 해야 될 이건 뭐 법안 처리할 게 너무 많은데 우선순위 올려놓고 얘기하는 걸로 얘기해서 이건 당연히 저희 세대로서 해야 될 거니까요. 자 오늘 이 자리에 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 유가협의 조인식 부회장님 그리고 4구 통합통일평화재단 사료실장이신 이창훈 실장님 민주유공자법 추진당 총괄실장이시죠. 지금 현장에서 시위하고 계신 국회 앞입니다. 여러 개 있지만 한 번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타파 이정은 PD의 배려로 오늘 정치클리핑에서 방송해드렸습니다. 내용이 좀 무겁긴 하지만 공감하고 한 시대를 같이 살아온 아픔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러갑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서승만 선수와 노정열 선수 노영희 변호사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잊지 말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조금 더 많은 bok박아 than시 Hill신입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idity Abdі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네 나 가는 lakes 마